어 이번에 이제 트루어치먼트의 타겟 2월달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트루어치먼트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주소는 www.true-achievement.com 입니다. 그 설명란에 주소 남겨두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이 되어있는데요.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로 가시면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타겟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세계 2월달 타겟이 보이는데요. 2월 더 작다, 기호, 섬. 보통 이걸 사랑한다는 하트 모양 옆으로 보면 하트 모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랑 이제 밸런타인데이가 있어서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2월 커플 타겟 역시 밸런타인데이니까 커플, 사랑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게임 타겟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타겟을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도 하고 싶은 것만 조인을 해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조인 올 타겟 모든 타겟을 한꺼번에 조인하는게 있으니까 우선 조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타겟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러브 타겟을 보면은 트루 어치먼트 차이, 디퍼런스가 3 이하인 게임을 해서 도전 과제를 획득하기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동메달은 8개, 은메달은 16개, 금메달은 28개인데요. 차이가 뭐냐면은 트루 어치먼트 사이트에 보시면 게이머 점수가 있고 옆에 이제 트루 점수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전체 과제 목록을 보는 거 이제 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핀프 마이 사이드 아미라는 도전 과제, 그랜데프트 워터 5에 있는 도전 과제인데요. 게이머 점수, GS는 10점인데 트루 점수는 12점. 그러니까 12 빼기 10하면 차이가 2잖아요. 그래서 3 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그 각각의 트루 어치먼트 공식에 따라서 그 과제를 획득한 사람 수, 나누기 전체 사람 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시기인데 그거를 이제 더 어려운 도전 가지다, 더 쉬운 도전 가지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획득한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셔가 20점인 이런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점짜리가 곱하기 20, 200 트루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차이가 19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보다 이하라는 건 굉장히 쉬운 도전 과제들만 해당이 됩니다. 거의 첫 번째 따는 도전 과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오. 뭐 이런 도전 과제, 이런 거는 레이조가 1.00 수준이겠죠. 거의 게임을 안 해 보는 사람을 지배하면 다 획득한다는 뜻이니까. 네, 이런 거가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라서. 아마 뭐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해 보신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따는 그런 수준의 타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개라서 조금 많은 감이 없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친구 중에 알리시아라는 사람은 이미 지금 제가 2월 5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벌써 100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펄 타깃. 카펄 타깃은 뭐냐면 지금까지 몇 개 이런 비슷한 타깃이 있었는데요. 뭐 소닉 타깃이라던가 그런 타깃을 보시면 소닉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지난달에도 해피 뉴이어 타깃이 있었죠. 그래서 해피 뉴어라는 단어가 이어가 있는 그런 거에서 과제를 그런 게임에서 과제를 따거나 과제 자체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카펄이기 때문에 two, tw o, 숫자 e 아니면 로마자로 ii인가 모던어페어 two, 모던어페어 아미어브 two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말할 거고요. 이제 도전 과제 이게 있을 경우 그 도전 과제만 해당되고 게임 제목에 있을 경우 그 게임에 있는 모든 과제 다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탄을 하면 되니까요. 포르자 호라이즌 2, 포르자 모터스포트 2 이런 식으로 2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 게임이 할 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건을 6개, 12개, 20개를 하면 큽니다. 마지막으로 굿게임. 굿게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 트루 점, 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게임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4개의 4점 이상, 5점 점수를 평가를 하거든요. 사업자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4점 이상.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눌러보시면 뭐 플레이그테일, 이노센스, 플레이그테일, 리큐음 이런 거는 4.4점. 그리고 에이저 엠파이어 2, 데피니티맨 4.5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아마 게임 패스에 있는 게임을 하면 거의 다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목록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임에서 이 게임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습니다. 0점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이미 도전 과제를 한 절반 정도 하셨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도전 과제를 최소 한 개 더 획득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 뜻이냐면 이미 천점을 완료한 게임은 추가 도전 과제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게임을 플레이 하셔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게임 또는 절반 정도 했는데 마무리를 짓고 싶다. 이런 게임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도 상당히 재미있고 새로운 게임을 굿게임 챌린지를 하다보면 새로운 게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어떤 게임을 할지 정하진 않았는데 하다보면 되지 않을까 1월달에 제가 단관원파 2를 벌써 끝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카펄 타겟에 2를 그걸 했으면 이제 자동으로 완료했을 텐데 하지만 여러가지 게임 패스도 있고 제가 구입한 게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으로 할 건지 타겟을 도전해 보실 건지 이런 거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